9시 35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수요일장 개장하고 30분가량 흘렀는데요 상승 출발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7포인트 코스닥 3포인트로 일단 상승 출발했지만 활기찬 시장은 아닙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거래 수준이라든지요 공방위를 보면 활기차지는 않은 상황인데 우리 시장은 또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일까 마켓 리더 특급 전략에서 답을 찾아 봅니다 KDB 대우증권 투자 전략팀 김정환 연구위원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내 증시가 2월 설 지나고 해외 증시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비교적 강하게 가다가 또 좀 주춤하죠 대외학자들을 만나서 최근의 조정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코스피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린다면 계단식 상승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오르고 옆으로 행보를 보인 후에 다시 한 단계 오르고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캔들 차트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 양봉이 좀 길게 나온 이후에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도 2월 20일 날 양봉이 길게 나온 후에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 차트가 코스피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긴 양봉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 주가는 옆으로 좀 횡보하는 국면을 거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2월 20일 이후에 역시 지금 좀 횡보하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의 맨 왼쪽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봉이 12월 13일 날 발생한 이후에 무려 9거래일 동안 옆으로 좀 횡보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수는 여기서 큰 변화보다는 조금 횡보를 보인 후에 계단식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랑 주의 연관성을 갖는 원제재 중에서 WTI하고 구리 가격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역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코스피도 이에 연동해서 조정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계단식 상승의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일단은 판단을 하셨고요 글로벌 증시가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잘나가다가 대외학자들로 변동성이 좀 커졌어요 미국 증시 흐름도 좀 봐주시죠 지금 보시는 것이 다우지수 일간 차트가 되겠습니다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4,0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루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월 말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14,000을 중심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금일 새벽에는 반등이 됐습니다만 월요일 날 시장은 일단 이와 같이 음봉이 길게 나오면서 하락자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확실히 조정 흐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미국 증시도 상승 탄력은 둔화되면서 호흡 조절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미국 시장의 빅스라든지 유럽의 V스톡스 그다음에 우리 시장의 V코스피 같은 경우 모두 저점에서 현재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다소 커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유로존의 주요 지수와 유로화 환율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유로화가 최근 들어서 급격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의 움직임에 발맞춰서 독일의 닥스 지수라든지 프랑스의 CAC 40 지수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현재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권에서 주요 지수하고 아시아 통화 지수를 보면 아시아 통화 지수가 청색으로 표시되는 라인인데 역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가권 지수라든지 중국의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기존의 상승 흐름이 좀 둔화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증시 흐름까지 봤습니다 다우 지수가 역사적 고점 14,000원 200선을 이번에 뚫느냐 뚫지 못하느냐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악재들은 있지만 또 하락하면 반등도 합니다 3월에 다음 주부터는 2월은 비교적 그래도 1월에 비하면 선방했는데요 향후 단기적인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또 대응 전략도 주십시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간 차트로 보시게 되겠는데 지금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은 대칭삼각형으로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다음에 보여드릴 상승삼각형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어떤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대칭삼각형을 말씀드리면 일단 전체적인 방향성이 위쪽으로 나타난 것으로 현재는 볼 수 있습니다 대칭삼각형의 마지막 수렴하는 쪽의 현재 윗변을 지금 뚫고 올라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 방향성은 위쪽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게 되고 다른 견해 즉 상승삼각형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승삼각형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 2060포인트 정도를 뚫고 올라가면 상승삼각형이 완성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대칭삼각형이나 상승삼각형 모두 상승추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3월 중시는 일단 좀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까 변동성 지수를 보여드렸지만 변동성이 좀 다소 커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 밴드를 말씀드리면 1960에서 한 2060포인트 정도의 움직임이 예상되고 최근 시장이 특징이라면 역시 어느 한 종목만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고 낙폭가대주라든지 또 내수관련주 또 실적호전주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를 대비한 그런 매매가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음식료라든지 섬유, 비금속광물, 전기전자, IT지주요 그다음에 금융 속에서도 은행이나 증권업에 대한 단기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어쨌든 하방의 가능성보다는 상방의 가능성들이 좀 높아 보고요 에너지를 모아가는 그런 삼각형들이 그려집니다 시간이 조금 있어서 수급의 기온을 조금만 더 일단은 투신권에서는 아직까지는 위쪽으로 강력한 상승은 없기 때문에 이천선 올라가면서 매물이 좀 환매가 나오는 국면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천선 계속해서 지금 어떤 여기서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매물이 좀 주춤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최근 흐름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2060선이 2012년 3월의 고점이기 때문에 일단 고점에 접근하면서 투신권에서는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 이제 수급의 키는 외국인들이 2월 중순 이후 보여줬던 그런 순매수세를 보여줄 것이냐 여기에 좀 달려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 관련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여쭙고 싶어서 어쨌든 엔가드 매물이 계속 흘러나왔고요 진행은 예정대로 진행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략 한 4분의 1 조금 넘게 매물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 심리적인 부담은 많이 덜었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나오고 있는 얘기 가운데 외국인 2월 매수 부분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 자금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국민이 신뢰를 할 만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자료를 보면 작년부터 중국계 자금의 국내 주식 순매수세가 두드러졌는데 올해 들어서 좀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계 자금이나 미국계 자금 특징은 유럽계 자금은 역시 이제 유럽의 어떤 리스크와 관련된 그런 매매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한편으로는 좀 단기 자금 성격이 있고 미국계 자금들은 좀 중장기적인 투자인데 역시 좀 미국 시장하고 좀 연동된 매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올해 들어서는 유럽계나 미국계 자금들이 부진한 가운데 중국계 자금들이 한국 시장을 받쳐주는 하나의 큰 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 한국 주식이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대비 또는 밸리에이션 대비해서 아직 싼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계 자금의 순매수는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사실 뭐 최근에 이번 주 지난주에 한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만 초기에는 이제 국내 채권 시장 쪽으로 돈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 쪽으로도 이제 자금들이 조금 들어오는 게 포착이 된다는 거죠 다만 추세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마켓이더 특급 전략 KDB 대우증권 김정환 연구위원님 오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